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잘 전해주실 김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중국인 단체 관광객 줄여서 유커라고 하죠. 유커라고 하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국행 단체 관광을 사실상 금지한 지 6년 만에 한국 단체 여행 빗장을 푼 건데요. 우리 관광업계도 씀씀이가 큰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은 언제쯤 들어오고 또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그들이 돌아왔다. 사드보복 이후에 사실 중국인들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다시 관광객 빗장이 풀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인천항이나 평택항에도 모처럼 활기가 있다고요. 네, 지난주부터 중국이 단체 관광 허용을 한 이후 입국한 첫 번째 단체 관광객들이 인천항으로 들어왔고요. 평택항으로도 국제 여객선을 타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화물만 운송 중이던 한중 국제 여객선의 여객 운송이 재개된 것이 지난 2020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빗장을 푼 만큼 선사들도 인천과 평택, 군산 등 주요 항만으로의 여객 운송을 재개하기 위한 본격적인 체비에 나섰습니다. 요즘은 명동 정도만 나가봐도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던데 이렇게 단체 관광도 전명 허용한 만큼 관광객 계속해서 더 늘어나겠군요. 네, 여객선을 이용해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특히 유커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중국발 크루즈선 53척도 제주 방문을 예약했다고 하는데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물건을 사서 판매하는 중국인 보따리상 일명 따위궁들의 입국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다음 달에는 중국 명절, 중추절과 국경절이 맞물린 황금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 기대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네, 모처럼 활기를 띠는 건데 중국인 관광객 그동안 엄청 많이 줄었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 사드 갈등이 일어나기 전인 2016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약 70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7년에 사드 배치 제재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2019년 460만 명으로 회복되는가 했는데 코로나 유행으로 지난해 23만 명까지 확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중국인 관광객은 6만 명에 그쳤는데 그러던 와중에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여행 보면 상당히 좋은 나라인데 워낙 관광객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되지 못해서 적자인 상황이라고 계속 알려졌죠. 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가 46억 5천만 달러로 5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 관광객 규모 1위였던 중국 관광객의 회복 속도가 느린 것이 관광수지 적자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6호의 복귀로 관광 수입이 증가하고 관광수지 적자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내수 이런 것도 활성화를 기대하게 될 텐데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중국 관광객 특수 이런 것들 기대할 만할까요? 네,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를 찾았던 중국 관광객들은 일본인보다 2배, 미국 관광객보다 40%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은행은 중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 늘면 우리 국내 총생산 GDP가 0.08%포인트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 절반 정도만 돼도 GDP 성장률이 0.2%포인트 넘게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하느니 전망한 올해 성장률이 1.4%인 것에 비춰보면 무시할 수 없는 수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로만 늘어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중국이 이렇게 여행 빚장을 푼 게 경제 상황 이런 영향도 있다고요? 네, 중국이 여행 규제를 푼 건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탓도 큽니다. 우리보다 먼저 단체 관광이 재개된 동남아시아 국가들만 봐도 중국인 관광객 수가 2019년에 30% 정도 회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거의 3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고 청년층 실업률이 지금 20% 이상 되고 있어서인데요. 게다가 지금 당장 항공편을 늘리기가 쉽지 않고 또 없어졌던 단체 여행 상품을 만드는 데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도 있어서 당장 눈에 띄는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럴수록 뭔가 중국 관광객들에게 딱 맞는 매력적인 관광 요소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인들이 어떤 여행을 좋아한다라는 설문조사도 있었다고요? 네, 이런 시점에 주목할 만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중국인들의 여행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는 내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설문조사 결과 중국 여행객 76%는 사람이 적고 일정이 적은 여행을 더 선호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올해 1분기 중국인 해외 여행객 가운데 단체 관광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도 여행을 해본 경험이 많아서인지 전문화된 여행을 하는 추세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과거처럼 쇼핑에 너무 치우친 여행을 하지는 않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의 관광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오면 버스 타고 같이 와서 어떤 쇼핑몰 들어가서 물건 사고 가고 이런 것들을 사실 강요도 해서 구설에 오른 적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중국인 단체 관광은 이런 덤핑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이미 2019년에도 문체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에게 무리한 쇼핑 일정을 강요해서 한국 여행 만족도가 낮다면서 쇼핑 말고는 한국을 다시 찾게 할 관광 콘텐츠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중국이 6년 동안 묶어놓았던 한국행 단체 관광을 다시 허용하기로 한 이후 호텔과 면세점, 백화점 등 관련 업계가 벌써부터 다가올 특수에 흥분하고 있지만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이런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덤핑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중국 관광객뿐 아니라 다른 국가 관광객 역시도 피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가 관광의 어쩌면 폐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상품 자체가 매우 낮은 가격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제주에서도 무료 관광지만을 다니며 비용을 낮추고 대신 소개비나 쇼핑에 따른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보존하는 게 저가 관광의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저가 관광을 뿌리 뽑을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부가 같이 명품 관광 상품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는데요. 문체부는 전담 여행사의 허가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이런 여행사를 상시 퇴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었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라지면서 이런 진행이 멈썼었는데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면세점도 호텔 업계도 육호에 복귀 더 없이 반갑게 맞이할 텐데 최근에 많은 이벤트도 진행하고 인력 충원도 한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각 면세점과 호텔 업계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맞을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준비하느라 분주한데요. 무엇보다 그동안 줄였던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할 직원 채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돌아온다는 걸 가장 기대하는 곳은 항공업계겠죠. 네. 일본이나 동남아 노선은 코로나 이후 90%까지 돌아왔지만 알찬 노선으로 꼽히는 중국 노선은 회복이 안 돼 고민이 컸는데요. 이 노선도 전체 국제선 매출 중 약 12에서 15%를 차지하는 데다 장거리 노선에 비해 투입 비용이 적고 순이익은 높기 때문입니다. 개별 여행이 많은 홍콩이나 일본과 비교해 중국은 단체 여행 비중이 높아 이번 조치로 항공업계 매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코로나 이전보다 항공기가 편수가 줄면서 중국 노선을 준비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큰 손, 육허의 복귀에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에는 변수가 많을 거라는 분석도 있고요. 그런 만큼 좀 더 새로운 전략으로 대응해서 중국인들에게 기분 좋은 한국 여행을 만들어야 봄날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 고맙습니다.